안녕하세요. 피보입니다. 작년에 샤이닝 싸움인다고 나갔는데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받을 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먼저 배인식은 하려고요. 코도 같이 밟아 볼게요. 1, 2, 3, 4, 5, 6, 7 여기서 반을 튼 다음에 왼쪽 발을 흥린 쪽에서 꾸준히 모션을 취한 다음에 한 시간씩 왼발을 들어주면서 이쪽으로 보면서 틀어요. 그 다음 세 번 벗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틀면서 뒤를 볼 거예요. 1, 2, 3, 5 이번에는 달라요. 여기서 반대로 펌을 해서 넘어 볼 거예요. 그 다음 오른발을 넘어가서 왼발을 찍었다가 중심으로 살짝 실어서 반대로 올 거예요. 5, 5, 5 가서 중심을 마찬가지로 실어서 5 그 다음에 여기서 뒤로는 펌트에 반차게 한 번 하고 왼, 오, 왼 가서 팔을 이쪽에 붙인 다음에 틀 거예요. 틀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다요? 엘파리 가면서 힙을 뒤로 돌리고 돌리고 네,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. 1, 2, 3, 4 오른발이 차고 가면서 뒤쪽으로 돌리고 걷고 그 다음 틀어서 이쪽으로 보면서 덮고 회전해서 앞에 가요. 그 다음에 발이 넘어가서 아홉 이쪽으로 넘어갈까요? 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뒤에 한 번 차고 하나 둘 셋 발을 위치하고 돌려와서 몸 걸으면서 트리고 그 다음에 일만 더 힙 힙 힙 반대로 한 번 해볼게요. 1, 2, 3, 4, 5, 6, 7 1, 2, 3, 5, 6, 7 1, 2, 3, 5, 6, 7 1, 2, 3, 5, 6, 7 1, 2, 3, 5, 6, 7, 8, 8, 8, 8, 9, 10 1, 2, 3, 5, 6, 7, 8, 9, 10 1, 2, 3, 5, 6, 7, 8, 9, 10 1, 2, 3, 5, 6, 7, 8, 9, 10 1, 2, 3, 5, 6, 7, 9, 10 1, 2, 3, 5, 6, 7, 9, 10 1, 2, 3, 5, 6, 7, 10 1, 2, 3, 5, 6, 7, 10 1, 2, 3, 5, 6, 7, 10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